우리 형이 씩씩하게 잘 이겨냈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형 이거 진짜 많이 이겨냈어요 진짜 잘 이겨냈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형이 많이 응원해주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랜만이죠? 다 울었어 저희 보고 싶었죠?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늘 팬미팅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팬미팅을 한지 그래도 저희가 돼가지고 너무 떨리더라고요 난 말 못하는데 하면서 긴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늘 아무래도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무대들이 많아서 진짜 많이 떨렸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이번 앨범이었던 둘셋을 여러분들과 진짜 같이 부르고 싶었어요 제가 평소에 둘셋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둘셋 들으면 뭐랬는데 되게 좀 찡하잖아요? 멤버들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 그런 걸 적어본 거니까 되게 찡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은 그니까 괜찮으니까 웃어 이런 거 말고 진짜 행복해서 웃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만 여러분들도 다 희생이 좋겠어요 그런 애들만 여러분들도 다 희생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알죠 여러분? 이렇게 알죠 여러분? 네 여러분 항상 행복하니만 가능하시고 아 그리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 고구로써 여러분들도 저희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